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묶어야지 이제 그렇게 돌려서 넣으면 딱 좋고 적은 거는 또 저기로다가 하고 아 잠깐만요 중간에 입 빠지게 이 정도만 넣으면 돼 됐어 됐어 이 탈이? 안 떠 안 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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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넣고 소금물 30L에 아니요 그래도 긴게 크게 해야 돼요 아니요 광목이가 잘 안 나갈 저 구르마가 끌고 가야 되겠다 네 그렇죠 됐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등장난이 내 팔 안에 잘 나왔다 이렇게 잘게 넣었습니다 원래 주로 이렇게 넣으십니다 이렇게 올리려놓으면 이렇게 얼른 이거 닫으면 얼른 이거 닫아주면 이렇게 얼른 하고 그렇게 올리고 나서 얼른 이걸 닫으면 얼른 이걸 닫아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습니다 피해는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겹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속겹